네 이번 시간에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보편적이지 않은 코딩 다시 말해서 개인적인 코딩의 사례 로서 제가 최근에 했었던 일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생활코딩에서 그 시각 청각장애인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도 공부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막 그 후원을 받는 자막을 자막 작업에 도움을 받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가지 수업들이 자막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 작업의 경우에는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는 작업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시간이 훨씬 더 적게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의 도움을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이걸 관리해야 되는 여러가지 이슈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관리 이슈를 낮추기 위해서 되게 다양한 다각적인 코딩을 통한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사례로서 제가 이제 그 css라는 수업 에 자막 작업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자막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라고 이제 그 뭐랄까요 공표를 하면서 저희 자막 작업에 참여해주셨던 고마운 분들의 이름을 이제 그 크레딧처럼 이렇게 뭐랄까요 리스트업을 해드리고 싶어서 하는데 보면은 이제 한 분이 하나만 참여하신 분도 있고 여기 그 김효찬님 또는 이영은님 예 어 가빈김님 예 이런 분들처럼 여러 영상에 참여하신 분들도 꽤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목록을 표현을 할 때 이 중복해서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은 명단을 이 리스트로 표현을 해야 되는 예 그러한 숙제가 있어서 이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저는 프로그래머니까 꼭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랄까요 마치 우리가 그 수학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계산기 꺼내듯이 저같은 경우는 그 코드 코딩을 할 수 있는 이 도구를 마치 계산기처럼 꺼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곤 하거든요 그 모습을 보여 드릴 거고요 요걸 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어떤 기술은 자바스크립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여러가지 명령들을 제가 쓸 건데 그 명령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 프로그래머들은 어떤 생각의 흐름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확인해 보셔도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뒤에서 각각의 그 명령들이 어떤 메카니즘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도 뭐 깊진 않지만 짧게 소개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자 크롬에서 음 잘 찾아보시면 이런 옵션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도구 더 보기에서 어... 개발자 도구 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그걸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화면이 떠요 예 그러면 요 화면에서 제가 자바스크립트를 실행을 하면 이곳에서 자바스크립트가 동작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요기에 있는 자막가 분들 이름 과 그리고 여기 자막에 대한 검토 작업을 해 주셨던 분들의 이름을 제가 카피해서 이렇게 나란히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크롬 개발자 도구의 콘솔이라는 곳에서 하는 작업이구요 이 콘솔에서 여러분이 엔터를 쳐버리면 실행이 되버립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지 마시고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실행이 되지 않고 줄 바꿈이 됩니다 자 붙여넣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명단을 붙여넣기 했거든요 이 명단을 저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문자로 만들 때 우리가 보통 따옴표 또는 큰 따옴표를 쓰지만 이런 따옴표나 끈 따옴표는 줄바꿈이 되면 문제가 생겨요 줄바꿈을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 최신 버전에서 추가된 기능이 이 템플릿 리터럴이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기호가 추가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물결 표시 아래쪽에 있는 키 이 물결 표시 키를 시프트를 누르지 않고 누르시면 이렇게 생긴 기호가 출력되고요 이 기호가 바로 템플릿 리터럴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줄바꿈이 돼도 예 괜찮은 그런 형태의 새로운 기능이에요 옛날 브라우저에서는 작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는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이 크롬과 같은 이 브라우저 최신 브라우저에서 콘솔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최신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문자가 끝나는 지점에서 역시나 예 그래이브 액센트라고 부르거든요 이 기호를 백틱이라고도 아마 부를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감싸주시면 여기 감싸져 있는 이 끝에 부분부터 이 앞에 있는 여기까지가 자바스크립트의 문자로 인식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리스트를 이름을 정합시다 names 라고 하는 이름에다가 담았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실행이 되고 그럼 이제 names라고 하는 변수의 값은 여기 있는 이 제가 선택한 문자들이 됩니다 정말 그렇게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names라고 해보시면 names라는 변수에 포함되어 있는 값을 크롬이 표현해 주는데 그 표현한 결과 이렇게 나오면 잘 된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이 names라고 하는 저 변수 안에 담겨있는 값을 몇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세탁 작업을 좀 해야 됩니다 자 그 첫 번째는 잘 보시면 음 어때요 여기 그 뭐랄까 공백이 있죠 예 아무런 데이터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부터 한번 세탁을 해봅시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 이 프로그래머들의 격언 중에는 누가 이미 만든 바퀴를 다시 만들지 마라 예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뭐 프로그래머의 격언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뭐 머리를 써갖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반적인 프로그래머들은 일단 자기가 그걸 할 수 있건 할 수 없건 간에 먼저 검색을 찾아보는 게 보통입니다 자 검색을 한번 찾아보죠 자 검색 엔진에서 저는 이렇게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음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어 remove blank blank는 비어있는 이라는 뜻이죠 lines라고 검색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내용을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잘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에 아주 심플해 보이는 게 요건 것 같아요 저는 replace라는 저 함수가 뭔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건 사실 이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작업 자체가 아주 크리티컬한 예 잘못됐을 때 큰일 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꼼꼼하게 하지 않고 빨리 끝내는 게 최선입니다 자 다시 일로 들어가서 자 여기에서 방금 가져왔던 코드를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우리가 name 이 사람들의 이름이 보관되어 있는 변수는 names죠 그래서 names replace 라고 하고 하면은 이건 무슨 뜻이냐면 바로 여기에 이 패턴에 해당되는 여기서의 패턴은 줄바꿈입니다 줄바꿈에 해당되는 코드 예 그러한 여러가지 코드들을 찾아서 없앤다 요거 요건 이제 빈 문자열이잖아요 빈 문자열로 리플레이스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요거를 한번 실행시켜보고 그 결과는 어디다가 담을 거냐면 클린드 클린드 네임 클린드 스트링스 클린드라고 할게요 클린드 그리고 여기서 Shift 엔터를 쳐서 실행이 되지 않게 하고 콘솔로그 클린 A N E D 클린드 라고 하고 실행을 시켰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공백이 없어졌네요 그럼 된 것 같아요 특별히 검증할 만한 코드는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클린드를 해서 이제 처리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요 중간에다가 또 한 줄 키고 그 다음엔 뭘 할지를 생각해야죠 자 여기 보니까 깨끗하게 만들어 보니까 좀 더 분명하게 뭐가 보여요? 중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중복을 이제 없애야 되는데 자 중복을 없앨 때는 우리가 문자열에서 중복을 없애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것보다는 이 문자를 일단은 배열이라고 하는 형태로 컨버팅하고 그 배열에 담겨있는 값 중에 중복되는 원소들을 제거하는 접근이 저희 경험적으로 더 좋다는 걸 저는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문자 즉 클린드에 들어 있는 공백이 없는 빈칸이 없는 문자를 저는 어... 배열로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린드 어레이 그리고 클린드 점 스플릿 스플릿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알고 있는 거예요 스플릿는 쪼개다 라는 뜻이고요 즉 클린드 에 들어 있는 문자를 어떤 기준에 따라서 쪼개서 배열을 만든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지금 쪼개고 싶은 기준은 줄바꿈이거든요 줄바꿈은 역 슬래시 엔터와 딜리트키 사이에 있는 키입니다 그리고 엔을 하면 이거 뉴라인의 약자입니다 즉 줄바꿈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클린드 그 arr을 여기 있는 클린드에다가 넣어서 정말로 배열이 됐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엔터를 치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데 여기 대괄호로 시작한다는 것 대괄호로 끝난다는 것은 그것이 배열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럼 잘 됐어요 자 그럼 다시 이 코드를 재현하구요 여러분 재현할 때는 화살표 키 여기 위쪽 키를 누르면 예전에 작성했던 키가 그 타이핑이 다시 나오는 거 어 아셨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직접 계속 타이핑 안하셨기를 자 그 다음에 이 클린드 arr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문자를 배열로 바꿨으면 이제 그 배열에 있는 원소 중에서 중복되는 코드를 없애버리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검색을 해봤는데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자바 스크립트 리무브 리무브 듀플리케이츠 라고 하는 것이 자바 스크립트 아니 저건 중복이라는 뜻입니다 from array 즉 배열에서 중복되는 코드를 없앤다 라는 뜻인거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첫번째 결과로 가보니까 이 스택오버플로어라는 굉장히 중요한 사이트 유명한 사이트죠 Q&A 사이트입니다 그중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지지했던 코드가 여기 1351이라고 적혀있는 요건데 요런 방식으로 하는게 좋다 라고 되어 있네요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한번 써볼까요 일단은 copy 해서 여기로 일단은 가져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살펴보는거죠 아 이 필터라는거 앞에 A가 붙어있네 이 A라고 하는 것은 배열이 들어오나 보네 그리고 이 A가 사용되는 것은 이곳과 이곳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럼 우리는 바로 이 부분만을 수정하면 유니크한 중복되지 않는 배열을 얻을 수 있나보다 라는 추론으로 일단 시작하는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요렇게 교체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유니크 드 라고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유니크 드 라고 요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시켰을 때 어 중복되는 값이 없어졌으면 된거겠죠 엔터를 쳐보니까 값이 확 줄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이렇게 딱 열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열 일곱 명 에 명단이 나오고 이분들이 우리 CSS 수업에 번역작업에 참가해주신 아주아주 고마우신 마음씨가 착하신 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전에 있었던 코드를 이렇게 복귀를 해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이 코드들로 이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 앞에다가 이 코드를 언제든지 호출하기 쉽도록 저는 얘를 이제 함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함수로 안 만들고 여기서 끝내도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그 중복을 제거해야 되는 어떤 텍스트들이 있으면 이 names라고 하는 저 변수에다가 그 중복에 해당 중복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목록을 저기다가 붙여넣기 하시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코드를 어딘가에 저장해서 필요할 때마다 카피 앤 페이스트 하시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꼭 이 복잡한 수단들을 복잡한 체계들이 없어도 여러분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순차적으로 실행된다는 사실만 아시면 요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조금 더 재사용하기가 좋은 형태로 만들겠습니다 어떻게 만들 거냐면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저는 함수로 만들 거예요 함수로 만들면 이 코드를 좀 더 잘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function 함수를 만들 건데 함수의 이름은 uniquify 문법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그리고 이만큼의 부분은 내용이니까 선택하고 탭키를 누르면 정렬이 돼서 보기가 좋죠 그리고 uniquify라는 저 함수를 호출할 때 들어오는 입력 값에는 우리가 이제 처리하고자 하는 중복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값을 낼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음 타겟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타겟은 어디로 가야 돼요? 이 names가 타겟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 의해서 처리가 끝난 다음에는 우리가 그 결과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return uniqued 라고 하는 값을 return 해주면 되겠죠 자 이 names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덮어 쓰게 될 테니까 자 그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저는 uniquify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었고요 그 함수에 입력 값으로 names라고 하는 우리 수업에 번역 참여자분들의 목록을 넣고 그 결과를 콘솔 로그를 통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엔터를 쳐 보면 보시는 것처럼 중복이 제거된 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만들어진 리스트를 어 그냥 여기서 끝내려고 하니까 안되겠네요 이건 배열이잖아요 근데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명단을 작성하는 거니까 저거를 최종적으로 문자로 다시 바꿨어야겠네요 자 그러면 다시 아까 제가 실행했던 이 함수를 함수를 이렇게 다시 실행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함수를 최종적으로 아니 배열을 최종적으로 join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메소드를 통해서 결합해서 문자로 바꾸는데 기준은 바꿀 때는 이렇게 줄바꿈에 해당되는 코드로 조인을 하면 이 배열에 있는 각각의 원소가 줄바꿈이라는 문자로 결합되고 그 결과가 리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엔터를 치고 아까 제가 실행했던 이제 유니키파이의 네임즈를 제가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중복이 제거된 텍스트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문제를 해결했고요 그럼 저는 이 고마운 분들의 명단을 작성을 해서 이제 그 css 수업에 대한 뭐죠 그 번역작업이 번역이 아니라 자막작업이 끝났다라고 이제 공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혹시 이제 자막작업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요 주소에 해당된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도 이제 자막작업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보셔 도움을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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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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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